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면접 등 새로운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 청년들의 거점 공간인 청연에서 AI VR 면접 체험실을 운영합니다. VR 면접 프로그램은 고글 형태의 VR 기기를 착용하면 가상의 면접관이 등장해 체험자가 선택한 직업군의 기출 문제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AI 면접 프로그램은 최근 기업들이 실제 채용에서 사용하는 비대면 면접 방식인 AI 면접, AI 역량 검사의 모의 체험을 제공합니다. 가상 현실을 활용한 만큼 기기를 착용한 이용자 시선에 따라 화면이 움직이고 면접관의 표정도 달라져 면접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면접 체험을 통해 응시자의 대답 속도, 시선 처리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알려주고요. 또 면접 내용을 녹음 파일로도 제공해 참가자 스스로 본인의 면접 습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I VR 면접 체험실은 시범 운영 기간인 11월까지 1일 3회 운영하며 회차당 90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청연 또는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